봐봐, 봐봐. 아빠 얼굴에 붙여주세요. 아빠. 아빠. 붙일 데가 많다. 이마 쪽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넓으니까. 하음아, 네가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하음이 얼굴 비춰주세요, 아빠. 말이 많이 늘었네, 갑자기. 아버지. 어머, 너무 귀엽잖아. 아버지. 아버지. 21년을 했잖아요. 갑자기 말이 늘고 그래요. 아니,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방언 터진 애들 있자. 갑자기 늘어요. 하음아, 새참 먹자. 할머니다. 할머니, 까까다.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예뻐. 천주아가. 뭐야, 이게? 또 있어? 그냥 밥하고 찌개. 엄마, 이거를.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먹어. 고기 좀 크세요. 좀 많이 크세요. 내가 애가 먹을 거야. 고기도 있어요. 할머니가 하음이 야채 안 먹는다고 야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맘마 먹고 있어. 할머니가 맛있게 해 왔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갔다 올게. 옳지, 아이고 이뻐라. 응,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음. 맛을 본다. 야, 우리 건강하게 채소 먹어야 돼. 목을 처음 먹어보는 건데. 목은, 목은 꽂혔냐. 목은 성공. 세상에, 세상에. 목은 성공. 목은 성공을 했어요, 지금. 옳지. 얼굴 잘 먹어요. 여기 또 짭짤하고 해서 또 맛있어요, 또. 어떻게 먹냐? 누구를 이렇게 20개월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한번 비빔밥. 입 속에 무기야, 설마? 비빔밥이 사실 애들이 채소 접근하기 제일 좋죠. 비빔밥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숟가락이 너무 큰데, 여기. 가만. 아. 안 먹어요. 야채를 안 먹어요. 고기만. 고기, 고기, 고기. 가만, 너도 야채. 야채 먹어야 돼. 아이고, 그래 먹기 싫어. 우리 일민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먹었어. 알겠어, 고기. 고기. 알겠어, 고기. 고기. 야, 누가 보면 고기 안 사줘가지고 붕기는 줄 알겠다. 야. 야채 먹여야 되는데.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를 누가 먹어.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를 누가 먹어.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 야채.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는 자채는 방법이 아니지 않니. 하여성 어렸을 때 야채는 preparation을 통해 봅니다.